유정이, 아버지 사랑 많이 받았나 보네. 마음이 안 좋다. 우리 아빠만 유별난 줄 알았는데 원래 딸한테 아빠는 좀 다르다, 이거. 가시나 많이 힘들기다. 난 그런 기억이라도 있는 유정이가 부럽다. 아버지랑 싸워도 보고 서운해도 보고 말이라도 해보고 뭐 유정이는 다 해봤네. 난 뭐 한 게 있어야지. 난 아무런 기억이 없다. 항상 엄마, 아빠 너무 보고 싶은? 그런 기억밖에 없네. 찾았다. 준이야 타라, 가는 길에 내려와 줄게. 오, 나의 땡큐지. 둘이 오랜만에 정산 할 거 있으면 정산들 해. 또 싸우지 말고. 니들 친구 아이가? 간다. 갈게. 아 추워. 담배도 피나? 내가 아주 고삐리로 보이냐? 까불지 말고 빨리 택시나 불러라. 콜 올려면 한참 걸린다. 택시 안 불러도 돼. 차 오기 전에 빨리 한 대 피우고 가게. 빨리 줘. 무슨 차가 오는데? 줘, 야. 무슨 차가 오는데? 니 아빠 불렀나봐. 내가 어떻게 부르냐. 연락드렸더니 마침 홈경기라 경기 끝나고 마중 나오시네. 그래도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. 아니, 안 말렸겠냐? 아니, 저기 저기. 시원아, 윤재야. 언능 타. 언능. 나는 아버지 오늘 경기에서 이겼다. 언능 갔다 오소. 똥 싸고 빨리 와. 나봐, 차박 갔나. 에라, 이라. 이 딸아딸아. 이 개딸아. 그러고도 니가 있냐고 내 딸이냐? 윤재가 쳐들고 타주셔서 사준 차 아니여. 응? 아니, 언능 타. 아이고, 술 냄새야. 무슨 암 환자가 맨날 첫날 술이고. 야, 이 가신애야. 너희 아버지 암 이거 완치판장 난 거 모르냐? 그러고 경기 얘기해갖고 딱 한 잔 씹었어. 갑자기 나 술 한 잔 먹으면 얼굴 벌게 진 것이 그냥 서러워 죽겠구만. 아, 딱 나잖아. 딱 한 잔 먹었는데 어떻게 몸이 좀 으실으실은 것이 춥다. 응. 아빠는 건강 갖고 까불면 안 되는 거 모르냐? 응? 저번에 까불다가 큰 코 다쳤다 아이가. 하시는 호랭이 씹어가네. 응? 아버지한테 했냐나 까불다가 뭐 했냐나? 뭐 이거 덮으라고? 그래. 아니, 그나저나 윤재야 너 저기 내일 출근 안 해도 되냐? 네, 월차로 냈습니다. 오랜만에 집에서 푹 쉬다 갈라꼬예. 아니, 너 그러다가 저기 그쪽에서 저기 뭐 1년차도 안 된 것이 월차 냈다고 미움받으면 어쩌려고. 그런 거 없습니다. 공무원 아닙니까? 에이, 그래도 법원에서 너 괴롭히고 그런 사람 없대. 없습니다. 없으면 다행인데, 윤재야. 우리 집사람이 너 사회성 없다고 큰 나게 걱정해. 그러니까 혹시 너한테 뭐라고 하는 선배가 있더라도 그냥 물에 물 탄 듯,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들으면서 그냥 살아야 된다. 알겠습니다. 너무 걱정하지 마이소. 뭐, 제가 또 사회생활을 똑디 안 합니까? 와, 네 주디의 도란스다라나. 사투리랑 표준이랑 막 자유자재로 왔다갔다 하네. 내가 원래 너구도 좀 머리가 좋잖아. 오, 여기서 나는 것 같은데? 아, 아마 준일기다. 우리 택시 타고 들어가는 줄 알고 확인 전화 안 해줄게. 핸드폰 좀 줘봐. 아, 아마 아파트 핸드폰을 넣어 빨리. 떵긴다. 이게 핸드폰이냐? 뭐? 이게 새로 나온 핸드폰이냐, 이 년아? 어? 이런 미친년이 이게 뒤질라고 환장을 했나. 웃어 입는 년아 담배질이, 이 년아 담배질이. 어? 너 오늘 뒤잡을래? 어? 왜 본드도 하고, 이 년아 가스도 하고 다 하지, 이 년아. 이 년아, 내 거 아니라고, 쩔아. 이 년아가 눈 꺼 있냐, 이 주머니에서 나는 게. 이 년아가 눈 꺼 있냐, 이 년아가 속은 거 못필요. 이제 다 갖다 빡빡 밀어 갖고 있냐, 저리 놔 놓을 것이 아니냐. 이 년아, 이 년아가 눈 꺼 있냐. 이 년아가 눈 꺼 있냐. 아니, 뭐 하는 아파트 얘기 안 하고, 이 시마야. 야, 아버지 그. 제 겁니다, 제 거. 제가 피던 겁니다, 그거. 뭐라고? 제가 피던 겁니다, 이거. 엄마. 요거 들으면서 눈깔에 딱딱 맞춰갖고 요걸 짜고 하고 지랄이야 깜빡하면 속아 넘어갈 거만 했구만 이 새끼야 내가 이년 서울 가서 잘 감수하라고 했더니 어디 호딱 넘어가고 고복 짓을 하고서 빠졌어 이 새끼야 어 여기도 장례식장 이제 잘 됐어 너네 오늘 여기 가서 가서 지나 합방 합방 제사진 해보라 나 다 죽여볼 것이야 들어와 이리와 아버지 아 아버지 너무 쉬었다 나 어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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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죄가 피는 어메 어메 이리와 아아!! 롱신형이 단별을 뿌텀게 해 흐흐흐흐흐흐흐 아이고 쯔어 쭉 바로 해봐라 간다 이리와 이리와 아 진짜 말도 멀쓰고 싶다. 평생 인간이 안 되는 년이야. 왜 아버지하고 맞담배나 피지. 어차피 그냥 나름나면 까봐있냐. 아 아니라고. 사람만을 못 믿는다. 아 아버지. 아 진짜. 나 맞다. 다 죽여라 내가. 여기서 오늘 저 회장이 안 됐나. 지금 차가운 게 밥을 하려갔네. 아 진짜.